It's true It's true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되게 분주하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시도 쓰신 것 같은데 여행 역시 되게 여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나중에 그렇게 문진을 보내드릴 수 있겠죠? 여기 그림 좀 꺾어내야 돼요 그리고 주황후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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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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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물을 써주도록 할게요 좋았습니다 붙여줄까? 여기에 붙여왔습니다 It's true I'll never let you 오늘 추구가 완전 정세인데요 여기저기 해보는 게 많아요 같이 보실게요 여기저기 해보는 게 많아요 let's go the way our life lives just one time and go my way let's go the way our life lives just one time and go my way let's go the way here 지금 독자와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컬러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옷에 입으셔야 할 수 좀 화사해보게 되면 그런 스타일을 입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하시네요 대박나세요? 하시네라 아 하시네라 으음 울컥 으흥 으흥 아 너너던 시간은 벌써 7시가 됐는데요 드디어 회의 선배님이 오셨어요. 지금 드디어 준비하시느라 바쁘신데요. 지금 취재중들도 많이 오고 왔다가 취재하시고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모델 김다예구요. 오늘 전시회 10개 되셔서 추천이구요. 오늘 소관이 어떠세요? 실망이요. 제가 만든 책이 나온다는 게 출판이 되어서 항상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고 너무 감명이 있고 너무 좋아요. 신나게 즐기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저도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요. 영어를 얼마동안 배우셨나요?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말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오늘 가기 전에 3년 동안 과외를 받았어요. 원어민 선생님한테 도움이 안되요. 그냥 가서 3년 배우는 것보다 6개월 편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어학연사 축복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축하드렸구요. 제가 1년 뒤덮을 할게요. 네. 이약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성경한 선배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주척을 봐왔어요. 네. 여기서 커피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쁘죠?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태블릿 카드에 왔어요. 쉽게 옷도 입을 것 같아요. 미니슈케이스. 미니슈케이스. 네. 그럼 한마디. 어. 한다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참 즐거웠는데요. 오늘 성경한 선배님이랑 가까이 얘기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게 저한테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 좀 질투 않나세요? 오늘 참 재밌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에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책 대박 나시면서 저는 이만 공부하겠습니다.